Q.의 입장에서 모인지 아시지만 2명도 미션을 악인 것 같아요 흠공개의 입장. Q.의 입장에 집을 전하는 정보의 입장. Q.의 입장에서 모인 방법은? Q.의 입장에서 모인 것 같으니.. Q.의 입장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Q.의 입장에서 모인 것 같은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힘들다! 와우! 수박도 있어!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넣고 있어. 내가 쌈채소 그거 뭐지? 해올게, 아직 다 안 왔으니까. 알겠어. 애들 언제 와? 배고픈들. 내가 우리 우주소녀를 위해서 아낙네가 되어 쌈을 한번 재배하러 가볼까? 어머! 뭐가 많이 자랐구나. 얘들아. 모두들 좋은 말만 들으렴.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 어머. 야들 상추. 야들야들한 거. 이런 것도 맛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맛만 보게. 한 5개만. 어머, 이렇게 너무 싱싱하다. 이거는 내가 좀 가져가서 집에 심고 싶네. 따로. 아, 너무 재밌었어. 어, 왔다, 왔다. 오빠, 왔어? 와! 도주 안녕! 우리 이제 밥 차리면 돼? 어차피 냉라면 수돗물로. 아, 냉라면 끓인다고? 아, 너무 추워서 냉라면을 넣을 수 있을까? 너무 추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올라왔어. 뜨거우면 뜨거우려면 끓이는 거지? 뜨거우면 뜨거우려면 끓이는 거지? 우리 고기를 가지고 나가자. 그럼 내가 기름장 만들게. 나는 밥을 데필게. 우와, 맛있겠다. 어떡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혹시 고기 너무 이런가? 고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맛있겠다. 저를 잘라. 기름장을 두 당 하나로 하자. 있어? 어! 소금이 너무 많은. 비바람이 부는다. 파도 넣어야지. 응. 너 파 안 넣지, 라면. 응. 길어. 길어. 파 그냥 씻어가지고. 꺼졌어. 어? 꺼졌어? 줘봐. 뭐가 켜는 거고 뭐가 끄는 거고. 이게 켜진 거고. 빨간불 들어온 게 켜진 거. 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얘를 꺼야 될 거 같은데. 얘 꺼진 게 맞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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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흔들려, 흔들려. 진정의 친구야. 고추 있어야 돼. 먹을래? 라면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면 없이는 못 살아. 라면이 제일 좋아. 제가 뭐 도울 일 없나요? 라면. 라면?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인덕션 전용 냄비가 아니어가지고 얘가. 아마 오래됨 꺼지는 거였어? 그러네. 뭐 끓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끓긴 끓겠지. 꺼졌어. 아, 잠깐만. 삼겹살을. 수고 탈 뻔했어. 끝나면 고를게. 와, 라면 냄새 대박인데. 그리고 또 뭘 하면 되죠? 계란 갖고 왔나요? 아, 계란을 안 가져왔어. 계란? 원래 너가? 계란 못 가져, 못 가져. 아니야. 진짜 애들이 성질이 사나워. 진짜 막. 어, 막 이러고. 한 놈만 노려. 사람 한 놈만 들어가다 이러고. 이거 대파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워. 내가 대파를 이렇게. 아니야, 언니. 진짜 무서워. 아, 라면에 달걀 넣어야지. 아니야. 어, 저기 알. 저기 있네, 바로 알. 애들. 아니, 여기 있어. 아예 가만히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그럴까. 따뜻해. 근데 언니 이거 감는데 계란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병아리 있는 거 아니지? 아, 근데 계란 두 개 더 가져와야 되는데. 산부고라닌인데. 없어? 어, 더 있어? 언니 이거 두 개 들어가. 우와, 진짜 나온 달걀이야? 대박 신기. 우와, 짱 많아, 짱 많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갖고 올게, 그럼. 갖고 올까? 내가 구해줄게. 우와, 달걀이 하얘. 이러다 내가 하나 떨어뜨리면 혼나겠지? 오란, 됐지? 됐어, 오란. 욕심부리지 말자. 산부고란. 산부고란. 됐어, 됐어, 됐어. 아우, 깔 거 별 거 아니네. 닭한테 조이면 되게 아픈 거 알지? 아프지. 아프지. 어디 멈춰? 걔랑 진짜 구해온 거야? 네. 안 좋았어? 그냥 가만히 있던데. 우와, 걔랑 왜 이렇게 작아? 작아, 애들이 난 지 얼마 안 돼. 대패 넣어야 될 거 같아. 집게. 하지 마. 맘대로. 구라? 우와, 고기 봐. 저거 구울 거죠, 대파? 맛있겠다. 우와. 오랜 88도에wan التTIK inadvertently filled World Heart Dance whileой Tag des Teil 2. 엄마가 예뻐요. 먹어볼까? 먹어볼까요?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erin크는 space 그리고 짱 갔다가 뭐가? 맞아, 짜증나, 짜증나 합리해, 짜증나 신나, 짜증나 수민 언니야 구울까? 아니에요 근데 수민 언니가 늘 고기를 굽는 거 같아 세게 할 수 있어요 불을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불을 수빈아,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먼저 넣어줘야지. 근데 식었다, 빨리 먹어야겠다. 내가 딴 상추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자영 언니가 먹어볼게. 자, 고기. 저요. 아, 지금 국물을 못 다 드려요. 제가 찾아볼까요? 진짜, 이거 있긴 한데. 다영아, 채소 너무 맛있다. 그치? 나 잘 따왔지? 저거 맛있다. 맛있나요? 짬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소다. 완전 신선해. 근데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야채 진짜 신선하다. 이거 먹어봐. 야채 대박이야. 우리 진짜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 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에저택 이후로 처음 아니야? 맞아. 우리 지금 시국이 누군지인데. 진짜 시국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야, 보너 언니 라면은 처음 먹어본다. 전달. 라면. 으아, 뭐 그래? 뭐 그래? 으아, 뭐 그래? 여러분. 아니, 보너 언니가 쓰러졌어. 음. 맛있지? 지금 딱 맛있는 꼬들면. 암만? 아, 나도 좀 먹고. 나도 좀 먹고. 언니 너무 잘 끓였다. 그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둘이 너무 맛있어. 둘이 너무 맛있어. 이게 나이였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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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잘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다 먹었다. 먹을 거 마늘 밖에 없어. 진짜?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잖아. 네. 밥 후딱 먹고. 후딱 먹어? 굴멍이나 때리자. 좋아요. 난 너를 때릴게. 졸리세요? 너를 때릴게. 공고구마도 먹으면 좋겠다. 저기 마시멜로 구하러 넣으면 맛있게. 제발. 너냐. 그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controvers다고 생각해요. 정말OLGAP, 선생님이 진짜 노랑 같이Day. 그치고 싶어요. 그치고 싶다. 아휴.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머리카락이 적당해보니까요. 또 왜 이렇게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자녁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발?